안녕하세요. 내일 미용사 시험 대비 공중위생관리학을 맡은 도윤희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3강에 걸쳐 공중위생관리학을 학습하실 건데요. 공중위생관리학은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관리법규로 세분화되어 있고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일 텐데요. 개념을 잘 학습하신다면 쉽게 패스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중보건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에 보시면 건강의 정의,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건강의 정의에 보시면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중요하거든요.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건강의 정의를 봤고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보고했습니다. 윈슬로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보건학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공중보건학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보건학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돌수가 아주 높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사업 실행의 3대 요소 보건교육과 보건행정, 보건관계법규가 있고요. 공중보건수준평가의 요소를 보시면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 보통사망률, 영하사망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쪽에서도 다시 언급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하사망률을 보겠습니다. 영하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에 사망자 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영하사망률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보시면 질병이란 인체의 조직 또는 기관에 이상증세가 나타남으로 원활한 생리기능을 할 수 없어 인체의 기능 및 구조의 장애가 발생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질병의 3대 요인을 보겠습니다. 질병의 3대 요인에는 병인적 요인, 숙주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의 3대 요인과 상호작용 이 부분도 꼭 숙지하셔야 되겠는데요. 숙주적 요인에는 사람과 동물이 속하고 병인적 요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세균과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외인적 요인인데요.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질병의 3대 요인, 병인적 요인, 숙주적 요인, 환경적 요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관리는, 감염병은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병원소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새로운 숙주로 병원체가 전파되어 질병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소, 감염원, 감염경로, 감수성 숙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수성 숙주를 보시면 감수성 높은 인구 집단에서는 감염병이 유행이 된다. 즉 감수성 숙주란 면역력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지쪽에 보시면 질병 발생의 3요소와 감염병 유행의 7대 요소가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병인, 환경, 숙주가 있고요. 감염병 유행의 7대 요소에는 병원체, 병원소, 병원소는 사람, 동물을 말하는 거죠.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전파,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 그리고 숙주는 새로운 숙주의 감수성, 이렇게 또 그리고 면역이 있습니다. 다음 병원체. 여기에서는 세균의 크기가 문제에 잘 취재되는데요.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체란 숙주에 침입하여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원인이 되고 임상적으로는 형태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며 바이러스, 리케치아, 세균, 진균, 스피로헤타, 원충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리케치아, 세균, 진균, 사상균 등이 중요한데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있는 병원체 중에서 가장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되어집니다. 리케치아는 DNA, RNA 중 한 가지 핵산을 유전체로 가지고 있고 항생제에 대해 감수성이 없습니다. 리케치아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입니다. 그리고 세균은 단세포로 미생물로써 적결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며 급속하게 증식하며 유산 분열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세균을 보시면 막대 모양의 간균, 둥근 모양의 구균, 나선형 모양의 나선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균에는 막대 모양의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결핵균이 있고요. 둥근 모양의 구균에는 연세상규균, 폐렴균, 포도상규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선형 모양의 나선균은 콜레라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병원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균의 크기가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바이러스, 리케치아, 세균의 크기로 병원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소, 병원체가 생존, 증식하면서 살 수 있는 장소로 병원소로는 인간병원소, 동물병원소, 토양병원소 등이 있습니다. 인간병원소를 보시면 현성감염환자, 불현성감염환자, 건강보균자, 회복기보균자, 잠복기보균자, 만성보균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균자 보시면 임상증상이 없는 감염상태인 불현성감염과 같은 상태로 건강한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로 비형바이러스, 폴리오, 일본내염,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건강보균자입니다. 회복기보균자 감염성 질병에 걸린 후 증상이 사라진 후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보균자로 디프테리아, 장티프스 등이 있습니다. 잠복기보균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로서 호흡기 질병,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성보균자로는 병원체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로서 장티프스, 비형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물병원소는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 숙주에게 감염시키는 감염원으로서 존재하는데요. 돼지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증, 소, 파상열과 살모넬라증, 광우병, 개는 광경병, 양탄저 파상열, 쥐, 유행성 출혈, 살모넬라증, 말유행성 내염, 살모넬라증, 탄저, 조류에는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병이며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병원체의 탈출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감염병의 전파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하면서 시작되어 탈출의 이동 경로로는 호흡기관 탈출, 위장관 탈출, 비뇨생식기관 탈출, 개방된 상처 탈출, 기계적 탈출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전파를 보시면 탈출한 병원체는 새로운 숙주의 전파 과정을 거치는데요. 직접 전파와 간첩 전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매개체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숙주에서 숙주로 전파되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간첩 전파는 매개체를 통한 전파로 병원체가 탈출하여 다른 숙주로 침입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생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식물에 의한 활성 매개체와 무생물에 의한 비활성 매개체가 있으며 여기서 공기도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해의 감염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한 전파, 개달물 감염에는 저희가 서적이나 침구, 손수건, 왕구, 의복 등의 개달물에 의한 감염도 있습니다. 전파 동물로의 감염에는 절적 동물인 모기, 진드기, 파리에 의한 감염과 말라리아, 일본 내용, 발진, 디프스, 제기열, 장티프스, 흑사병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숙주의 감수성을 보시면 감수성이란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항체가 체내에 존재하는 동안 같은 병원체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고요. 면역에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교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에는 공중보건학 쪽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전염병입니다. 여기에서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것은 제1감염병, 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제2군감염병,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1군과 제2군감염병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제1군감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군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군감염병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비염간염, 일본내염, 수두, 비염, 해모필루스, 인플렌자, 폐렴구균 등이 있습니다. 제2군감염병도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군감염병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유행하는 감염병인데요. 그러니까 간혈증, 유행가능성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방역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19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군감염병에는 국내 새로 유입 또는 국내 유입 우려되는 감염병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SOS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1군감염병, 2군감염병, 3군, 4군 같은 경우도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정감염병은 7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5군감염병도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즉시 신고냐, 7일 이내 신고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위생과 역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청과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해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관리 3대 접근 요소가 있습니다. 안전성,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완전 무결성, 영양소에 적절한 합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전성, 식품의 신선도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영역에는 식품을 통한 병원 미생물의 감염인데요. 식품을 통한 기생충, 질병의 감염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충, 구충, 요충,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갈고리촌충, 민촌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물고기의 생식, 오염된 물, 조리기술을 통해 감염하는 것을 간디스토마, 그리고 감염된 게, 가재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되는 것을 폐디스토마, 그리고 분변의 비위생적 처리와 분변 있는 야채를 생식했을 때 걸릴 수 있는 게 회충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식중독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식중독이란 섭취한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 중 미생물, 미생물 대사물질인 독소, 유독 화학물질, 식품재료 중의 유해 성분 등이 원인이 되어 급성 위장염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식중독에서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세균에 의한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해서 발병되는 식중독을 의미를 하는데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는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에는 보톨리누스와 포동산교균이 있고요. 감염형 식중독은 세균의 체내 증식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독소형 식중독에는 보톨리누스, 포도산교균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의 보존에는 물리적 보존법과 화학적 보존법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보존법에는 가열법과 냉동냉장법, 건조법, 자외선 살균법이 있고요. 화학적 보존법에는 방부제 첨가법, 산첨가법, 훈염법, 염장법, 축산가공 및 젓갈류, 김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법, 설탕을 이용해서 잼이나 젤리 등을 만드는 당장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섭취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음식물로 습치되어 생리적인 도움이 되는 성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있습니다. 5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있고요. 7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공기의 공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가 어떤 게 있는지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원에서 보시면 환경위생이란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인간의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생활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조절하는 것이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위생의 범위를 보시면 환경요인으로는 공기, 상수, 하수, 폐기물 처리, 주택, 의복, 위생에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위생의 영역을 보시면 자연적 환경에는 이화학적 환경, 기후, 토양, 소리, 물, 공기가 있고요. 생물학적 환경에는 병원, 미생물, 동물, 식물, 곤충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으로는 인위적 환경, 문화적 환경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위적 환경에는 주택, 의복, 산업시설, 위생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문화적 환경에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종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의 개념입니다.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1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기상의 평균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를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가 있습니다. 기후의 4대 온열인자로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있습니다. 4대 온열인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기후의 3대 요소, 기후의 4대 온열인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쾌적한 최저기온은 18%-2도씨이고요. 1교차는 매일의 최고 최저기온의 차를 말합니다. 연교차는 연중 최고 그리고 최저기온의 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습에서 쾌적한 최적 습도는 40-70%입니다. 기류는 쾌적한 바람은 실내의 경우에는 1초당 0.2에서 0.3미터고요. 실외에서는 1초당 1미터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은 일광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광에서는 태양광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의 각 파장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저희가 매장에서 많이 쓰는 살균 램프는 UVC라는 거. 오전층에서 완전히 흡수되고 살균 램프에 많이 활용되며 미생물을 살균한다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살균 램프는 UVC, 자외선에 속하는 UVC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파장의 특징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공기를 보겠습니다. 공기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 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로서 산소는 21%, 질소는 78%,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03%, 네온, 헬륨, 크립톤, 크세논, 오존,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소를 보시면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 중에 산소는 인체에 호흡작용을 통하여 혈액 내의 해모글로빈과 결합하며 인체에 전반적인 조직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 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소는 공기 중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상 기압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기압이 높아지며 급격한 감압에 의한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체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잠수병과 같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무쇠, 무치의 약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는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하며 이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조직세포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심장과 뇌신경계에 작용하여 시야 협착, 의실소실, 신경기능장애,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아황산가스를 보시면 공기보다 무거우며 대기오염의 지표물질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자극성, 냄새가 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이고요. 아황산가스는 대기오염의 물질의 지표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개념을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대기오염이란 대기중이 고유의 자연성질을 바꿀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오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환경기준으로는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표시합니다. 대기오염의 피해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입니다. 수질환경을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지표는 수질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세 가지 있는데요. 용존산소, DO라고 하고 BOD, 생물학적 산수 요구량 COD, 화학적 산수 요구량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는 미날마디병과 이따이따이병이 있는데 일본에서 전파되었던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뒤쪽에 상수의 수질판정기준에는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세균은 대장균이다. 대장균은 물 50리터 중에서 검토되지 않아야 한다. 투명한 무색, 무취, 무미어야 한다. 음룡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장균을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게 대장균입니다. 이 대장균도 시험 출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법을 보시면 일반적인 방법에는 침전과정, 여가과정, 소독과정 순으로 실시합니다. 물의 소독법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상수 소독에는 염소 소독법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염소 소독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강한 소독과 우수한 잔류 효과 사용법의 편리성, 경제성 등이 있고요. 그러나 독성과 냄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 소독법의 장점과 단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수는 생활에서 생기는 오염수를 말하며 산업폐수, 생활폐수, 지하수, 천수 등 사용 불가능한 물을 의미합니다. 하수의 오염 측정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요원종 산소에 의해서 책전될 수 있습니다. 주교 환경을 보시면 주택의 이상적인 기본적 조건, 남동향이고요. 지하수 위에 1.5에서 3m로 배수 조건이 양호하고 지질이 건조해야 합니다.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곳이어야 합니다. 최강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요구되는데요. 그리고 조명은 정밀 작업 시에는 300룩스, 보통 작업 시에는 150룩스, 기타 작업에서는 75정도 룩스이어야 합니다. 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적정 실내온도와 냉난방 조절, 실내온도는 18 ±2도씨와 습도는 40에서 70%가 최적이다. 그리고 냉난방 시 실내외 온도 차이는 5에서 7도씨가 적절하다.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내온도와 습도,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을 보겠습니다. 산업보건이란 모든 산업장 직원분들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노동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보건의 목적, 보호하고 증진하며 노동생산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보건 및 인구 노인보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족계획의 목적, 부모의 건강, 모자보건, 가장경제생활의 향상, 생활양식의 개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 문화적 생활 영위, 중요합니다. 가족계획의 목적, 그리고 피임을 보시면 피임의 목적, 피임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피임의 목적에는 정확한 효과, 인체의 안전성, 사용의 간편, 경제적인 비용, 올바른 성생활 가능, 그리고 피임의 종류로는 영구적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이 있는데 영구적 피임법은 정관절제술, 남관결찰술, 그리고 일시적 피임법, 경구피임법과 콘돔, 월경주기법, 자극 내 장치하는 루프 등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건 표준에 따른 건강지표 3가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 보건 수준에 따른 건강지표 3가지가 있는데 평균 수명, 조사망률, 비례 사망치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영세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여명을 말합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전체 사망자 수를 말하고요. 비례 사망지수는 연간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의 구승 비율로 평균 수명이나 조사망률의 보건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또 노인보건은 노인이란 노인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노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쇠퇴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 연령은 만 65세이다. 만 65세이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노인보건은 건강유지, 의료보장, 사회복지, 부양, 소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노인문제에서는 소득 감수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소외의 문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서의 해결 방안은 건강유지, 의료보장, 사회복지, 부양, 소득보장, 사회활동보장 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을 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이란 국민보건에 관한 행정으로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화에 수행하는 행정활동입니다. 국민의 건강진진, 질병예방과 정신적, 사회적, 영적건강을 도모하여 모든 건강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직화된 행정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공공기관의 책임화에 수행하는 행정활동이라는 것,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의 특성, 이 부분도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은데요. 봉사성, 공공성, 사회성, 과학성, 기술성, 교육성, 조장성, 이렇게 일곱가지 보건행정의 특성,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의 조직을 보시면은 저희 이 미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연관부서는 건강정책국의 구강생활건강과입니다. 길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건강정책국의 구강생활건강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중보건학을 학습하셨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광범위하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많이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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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